잘 끝났어요? 네 진우야 진우야 안 아팠지?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, 엄마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, 난 우리 엄마 아들이야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진우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엄마라는 거 알려줘야 될 거야 진짜 엄마가 누군지 진우도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? 아니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인정 못해 그 말은 결과가 나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겠네?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네 고마워요, 백연 씨 아차 당신 딸은 만나 보셨나? 그만하시죠, 이화영 씨 자, 가시죠 진우야 또 보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기울이 가려 아, 그래, 메시지네 아, 그래, 메시지네 아, 그래